호환 염색했네 네 염색했어요 다시 까맣게 잘했네 괜찮아요 머리? 이쁘네 형 언제 오시는 거예요? 장난으로 해봤어 그냥 언제 오세요 형? 나 이제 바로 갈려고 알겠습니다 형 가서 뵈요 알겠어 네 형 아 뭐야 파티 가고 있어요 지금 아 이랑이 형 머리 너무 웃기네 그 샴푸하고 있을 때 그럴 줄은 몰랐어요 웃겼어요 형 샴푸하는 중에 그럴 줄은 몰랐어요 샴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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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지금 가고 있어요 샴푸 머리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왜 이거 좀 많이 어두운 것 같은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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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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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겁죠? 요즘 눈 크게 뜨는 재미에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. 오늘 앞으로 추억을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파티 잘 즐기고 오려고요 이따 스토리에 퍼렐도 찍어서 올려야지 퍼렐리 감사합니다 파티가서 굉장히 신나한 모습 오늘 무슨 요일이죠 여러분? 목요일? 목요일인가? 직장 학생분들은 하루만 더 힘내시면 되겠네요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에요 내추럴, 내추럴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쌤들도 그냥 거의 뭐 알려주셔가지고 그래도 저는 많이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도움말 하하하하 저녁, 아 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이제 밥 이따 가서 싱가포드에 이런 거 있으면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녁 챙겨드시고 저 계속 좀 이렇게 잘 즐기면서 오늘 하루 공유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저녁 챙겨드시고 여기서 계실까요? 여기 앞에에요? 네 여기 아 그러면은 저기 앞에서 네 그럴까요? 네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이따가 또 여기가 쓸래요? 알겠습니다 안녕 여기 마는데요 네? 여기 마는데요 여기 истории BE 배 주 인 네 Germany 이거 다음 해몽 yan violation Company 네 Keys 이해